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뭐 제목만 봐도 대충 눈치를 챈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렇습니다 또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그 시간이 왔어요 우리 모두를 혼미암함에 빠뜨릴 그런 사연 그럼 얼마나 또 어질어질할지 한번 봅시다 제목 소개팅 남자가 나한테 대뜸 많이 가깝냐? 이래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냐 했더니 아니 우리 사이 가깝냐고 원제 소개팅 남자의 충격적인 맞춤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만 그런건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어지러워서 뭐 다른것도 아니고 맞춤법 하나 때문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나 딱 식을 수도 있다는게 제 스스로도 너무 놀랍고 또 충격이라 이렇게 글 한 번 써봅니다 최대한 짧게 아까 있었던 일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소개팅 남자와 저 그리고 주선자 이렇게 3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까 소개팅 남자가 대뜸 뜬금없이 많이 가깝냐? 딱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저는 그 순간 어? 이게 뭔 소리야? 가깝냐? 이런 혼란함을 느끼면서 어? 깽깽씨 가깝냐가 뭔가요? 혹시 뭐 답답한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마음 깝깝하다 이런건 줄 알고 그런데 이 남자 이 순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어? 꽁꽁씨 말고 똥똥이한테 말한 겁니다 부산이랑 창원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물어봤어요 참고로 이 남자 최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이곳 지리를 잘 몰라요 저는 창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와 진짜 뭐라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짜요 가깝냐? 가깝냐? 가까운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뜯어보도 못한 그런 심각한 맞춤법이라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일부러 웃기려고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일해라 저를 해라 하지마요 이러면서 일부러 장난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드립이라 생각을 했고 설마 가깝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물었더니 아 아 맞아요 그거 가깝냐 제가 국어에 좀 약해요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남자는 드립을 치거나 장난을 친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저렇게 쓴 거구나 를 바로 깨달았어요 아마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나이 서른이 사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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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떠나서 가깝냐를 가깝냐로 쓰는 사람은 저요 진짜 태어나서 오늘 처음 봤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혹시 이거 저만 처음 보는 겁니까? 가깝냐? 가깝냐? 가까운지? 가까운지? 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하튼 가깝냐 사건 이후 몇 시간 전이지만 이 남자가 그 뒤로 뭔 톡으로 말을 해도 머리에 절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모두 순간순간이 짜증나고 연락하기 싫고 마음이 그냥 얼음처럼 변해버렸어요 어디 살짝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저 역시 모든 맞춤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많이 틀리죠 왜 우리말 많이 어려우니까 저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진짜 깝깝하네 진짜 깝깝하네 가까운지 이거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지금부터 많이 어지러울 겁니다 댓글 1번 난 또 국어에 약하다고 하길래 외국에서 오래 살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구만 가깝냐 야 제 하루용 분리수거해버리세요 댓글 어? 분리수거 아닌가요? 2번 분리수거래 아우 이 진지한 모습이 더 안타깝다 어쩜 좋니 너 2번 늘 느끼는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닌 저렇게 간단한 맞춤법조차 틀리는 사람들 보면 이거는 공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보고 또 들어봤을 텐데 게다가 그걸 보다 못해 눈치껏 수정해줄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단 한 번도 눈여겨볼 생각을 안 하고 또 귀담아 들을 생각 역시도 안 하며 그저 개시향 마이웨이를 걷다가 현재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닌가 대부분이 그래 보여요 아마쓴이가 제대로 알려줬어도 다른데 가면 100% 또 저럴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뭔 놈의 개똥고집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더 싫어 이런 고집들 내 댓글 어우 이거 완전 인정해요 아무리 좋게 알려줘도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야 그래 넌 똑똑해서 좋겠다 이러면서 사람 비꼬기만 하더라고 2번 그러네요 제 주변에도 저런 사람들 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랄까 뭔가 살짝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남이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게 딱 느껴져요 어우 무서워 3번 그게 다 너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지적을 해주면 자기 무식한 거 절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남이 잘난 척 하는 건 줄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3번 우리 애 유치원 친구 엄마 부사에서 진짜 어이없다 누구도 바보로 안 와봐 를 발견했는데 와 이 순간 진짜 바보로 보였어요 아니 애가 더 불쌍하더라 어쩜 좋니 헐 저는요 애 엄마들 단톡에 시간 할애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길래 어? 할애가 뭐야? 내가 모르는 고급 어휘인가 했더니 할애였어요 또 아는 대학 후배 하나도 한의원에서 진맥한다며 언니 나중에 봐 했는데 뭐냐 맥을 짚으니까 진맥이냐? 4번 얼마 전 그룹 채팅방에서 어떤 미친 인간이 뉘앙스를 뉘앙스로 쓴거 보고 빵 터진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것들 참 은근히 많단 말이지 내 말은 헐 진짜 덜덜덜덜 믿을수 없어 주작이라고 해줘요 사진 꽁꽁꽁 안믿는다고 하는데 내일 가봐라 그래서 간다는 뉘앙스를 냈는데 가보라고 했는데 알겠어 생각해볼게 라고 했거든요 보셨죠? 진짜입니다 5번 내 친구년 중에 어치를 워치라고 쓰는 애가 있어요 10만원 어치 이거를 10만원 워치라고 쓰지 누가 보면 10만원짜리 시계라도 산줄 알겠다 거기에 대를 대로 쓰는건 기본이고 문외한을 문외한이라고 하고 근데 정말 신기한건 얘가요 나름 괜찮은 인서울대학 출신이라는거지 여하튼 나랑 다른 친구가 매번 지적을 해줬는데 얘가 어느 날 하루는 맞춤법 지적하는 사람은 성격이 더럽다 뭐 이런 이상한 연구결과 기사를 단톡에 올리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그 이후로 절대 말 안해줬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무식한 년 취급 받으라는거지 뭐 여하튼 뭐 지금은 연락 안한지 2년 조금 남았는데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6번 전날 대학시절 군대 전역하고 복학을 했을때 나한테 오빠 권투를 빌어요 라며 열심히 응원을 해줬던 세상 해맑은 후배 녀석이 생각납니다 애는 참 착했는데 그래 해선아 잘 지내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7번 나 예전에 썸남이 됐듬 좋아해? 이렇게 보내길래 어? 좋아하냐고? 뭘? 이렇게 보냈더니 아이씨 이게 왜 안 써지지? 꼭 말하는거야 장미국 할미국 있잖아 이래가지고 정뚝 떨어져서 커트했어요 그리고 다른 썸남은 내가 요리한 사진을 보더니 야 요리에 일가견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정뚝들 얘도 커트하고 마지막 썸남은 될랑 되를 제대로 못쓰길래 해하 취한밥 알려줬는데 그래도 안되길래 돼는 돼의 준말이니까 돼가 들어갔을때 어색하지 않으면 돼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돼를 쓰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더니 이 미친놈이 어? 그래도 돼? 라고 보내면서 동시에 그래도 돼? 라고 보내요 둘 다 보내면 하나는 맞을테니까 그냥 다 써가지고 보낸거지 이따위 걔 얄팍한 수에 정뚝 떨어져가지고 얘도 이날 바로 썸 끝내버렸어요 끝으로 우리 신랑 뭐 맞춤법 잘 안 틀리는 것도 좋았지만 가끔 틀리더라도 내가 알려주면 엄청 고마워하고 바로바로 꽂히는 모습을 보면서 호감 10만 퍼센트 만 퍼센트 상승 결국 진한 연애한 후에 결혼까지 했죠 맞죠? 맞춤법 잘 지키면 연애도 결혼도 하는 겁니다 네 댓글 헐! 일각연이라니 뭔가 다리로 쓰는 무공기술 이름 같다 아니 근데 장미국 이거는 진짜 심한거 아니냐 이거? 8번 예전에 만나던 전 남친이 하루는 나를 막 칭찬하면서 나는 너야 이것도 너무 좋고 저것도 너무 좋아 내 마누라 삶고 싶어 이러는데 이 자식이 나를 어디에 넣어가지고 삶을까봐 너무 무섭고 정뚝달 9번 소개팅 남자가 매일 아침마다 잘 잤나요?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네 잘 잤어요 땡땡씨는 잘 잤나요? 이렇게 보냈는데도 매번 잘 잤나요? 나는 잘 잤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어우 막 소름끼 차가지고 결국엔 연락 끊어버렸죠 내 댓글 그 소개팅 남자 끝까지 잤나요? 라는 걸 보면은 쓴이가 틀린 줄 알고 지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달달달달 내 댓글 설마요 아니겠죠 그건 여하튼 주선재한테 듣기로 이번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헐 정정합니다 맞춤법 틀려도 결혼합니다 10번 나는 몰라서 틀리는 거 말고 알면서 일부러 틀리는 거 있죠 이게 더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 했잖아 이런 거 극혐이야 근데 이거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부러 뭔가 귀여워 보이려고 틀리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진짜 몰라가지고 틀리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나 어디 보면은 이런 말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제대로 잔화를 쓴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멋모르는 애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만 쓰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이런 사연이 있나 한번 찾아본 겁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맞춤법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받아쓰기 같은 걸 못하게 한답니다 아동학대라고 아마 유튜브에 받아쓰기 아동학대 이렇게 검색해보면 뉴스 나올 겁니다 자기의 괴롭힌다 이거지 일기 쓰는 거 서술하는 거 다 이게 아동학대라고 못하게 항의하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못한답니다 가르칠 게 없는 거야 수가 없는 거지 이야 어질어질합니다 감사합니다